마시리보기 이런 식으로 있잖아 뿌려 뿌려 원래는 안에까지 다 익으라고 응 그거로 잘 익으라고 와 예술이다 뒤에도 해야 되겠다 끝에 끄트머리는 먹지도 않아 살만 먹으면 돼 어차피 끄트머리는 먹지도 않아 살만 먹는거야 살만 와 여깄다 뜨거운 기름에 있는거잖아 응 Sami уз 이것 ANG 여기에 며시간 2 스페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